앞집이 있네요 공실이 딱 하나 있었는데 마침 급하게 치우고 보일러도 켜놨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이제 여쭤보는데요 계약은 어떻게 해요? 집주인분부터 만나뵈야 할 것 같은데 서로 얘기 안 했어요? 여기 건물주가 바로 아저씨 인사드려 이 건물 전체 주인이죠 이 건물 다요? 우와 학생들한테 월세도 엄청 싸게 주신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그럼 월세는 얼마 아저씨 혹시 퇴근하실 시간 아니세요? 엄청 정확한 분이시거든 일단 편하게 쉬고 계약은 천천히 얘기하기로 해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부터 옮길까? 아니요 내가 알아서 알아서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와 번호 알지? 오늘 고마웠다 왜 나왔지? 아 진짜 잘 안녕 응 안녕 어 되게 무거웠을텐데 고마워 고마워 뭐요? 이거 니가 준 거 아니야? 니가 나 준 거 아니냐? 아 이거 입주자 선물이야 아 이거 입주자 선물이야 나도 선물 받았어 수고해 수고해 수고해가 뭐야 수고해가 뭐야 수고해가 화장이 있나? 예쁘다 미쳤나 봐 싫어 니들 요새 뭐냐? 번갈아 약속 안 지키고 알았어 내가 바로 갈게 잠바 입지 말고 이쁘게 하고 와 뭐래? 아 나 귀 좀 사야게 응? 야 내가 뭔들 응? 빨리 왔네? 어 전화 받자마자 뛰어왔구나 그 그 둘이 알지? 야 여기서 보내 오랜만이다 좋아 타자 경주야 니가 앞에 타 난 악기 옆에 탈게 아 그럴까? 그 첼로 때문에 좀 좁은데 그래도 같이 타자 아니야 괜찮아 재밌게 놀아 시현아 가자 응 미안 미안 이따 전화할게 응 응 왜 내가 미안한 것 같지?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? 왜 내가 미안한 것 같지?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? 나랑 밥 먹자 나랑 밥 먹자 그래 알았어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응 가방 넣고 와 뭐야 진짜 어차피 오래 있진 않을 거라 간단히 썼어 명정재단에 문의해놨거든 저는 기숙사에 차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먹고 얘기해 아니 용건부터 얘기를 하고 아니 용건부터 얘기를 하고 아니 짜증을 불어 응? 야! 야 왜? 너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버리면 어떡해? 어? 나 찍먹이란 말이야 찍먹 어 하 진짜 배려도 없지 너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냐? 아 야 넌 그냥 아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하 미안해 그럼 간짜장은 부어먹는 야 간짜장은 당연히 부어야지 아 진짜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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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내 공고나 돌려줘 나 집에 갈래 여기 침대 옆에 서랍에 공고를 침대 옆에다 넣어놓고 난리야 아 탕수육 다시 시킬까? 됐어 이거나 가져갈래 혹시 단무지는 식초에 찍어먹어? 응? 아 아 간다 비약사항 보고 말했지 아 아 아 아 아 사도세조 이 미친새끼 뭐 이렇게 많이 놀어 아씨 아 아 종교 불러 다 했어 아 아 근데 은퇴이 집은 어떻게 됐어? 어? 아 아 걔네 집 어떻게 됐냐고 몰라 이사 도와줬다면 왜 몰라. 그랬어? 아 그게 새로 집 구했대. 그럼 우리 내기 끝난 거 아니네. 그치? 근데 어디로 이사 갔어? 니네 집으로 데려간 거 아니야? 경주 말로는 네가 밀당을 심하게 한다더라. 날 아주 아주 좋아하게 만들어 달라며. 그러려면 이 새끼처럼 막 그러면 안 되거든. 왜 나한테 그래? 여행가자 은퇴이도 갔지. 우리 놀러 간지도 오래됐잖아 응? 싫어 여행을 셋이서 가 불편하게 남들 왜 이끼냐? 아 야 내 말은 어? 너 뭐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. 꼬셨으면 사귀고 사귀었으면 응? 그 빨리빨리. 둘이 밤에 없어져도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. 꺼져라. 좋지 내 계획. 싫어. 나도 여행은 셋이 좋아. 너랑 난 걔 알지도 못하잖아. 근데 넌 왜 싫어? 작전을 끝내기 싫은 건지. 아님 진짜 걔한테 관심이라도 생겼나 보다? 둘 다 뭘 했냐 자꾸. 야 가자. 가서 확 친해지고 수지랑 나 모르게 둘이 아점도 먹고. 뭐 솔직히 원하는 게 그거잖아. 그래서 은퇴이가 상처받는 거. 태희 가기로 했어. 대신 서프라이즈 제대로 해줘. 경주한테 은퇴이 데려오라고 연락해야겠네. 이제주 괜찮지? 그럼. 불러. 싹 다 불러. 난 분명 우리 셋만 가자고 했다. 싫어. 나 서울 갈 거야. 나 한 번만 도와줘라. 네가 거기 없으면 내가 무슨 핑계로 가냐 응? 너 올 때까지 나 혼자서 어색하게 뭘 하냐고. 싫은. 권시현이 너 데리러 갔어. 먼저 가서 얘기 좀 해. 뭐? 야 너 진짜. 야 은퇴이. 응. 너희 왜 왔냐? 뭐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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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? 사람 무한하게 왜 왔냐고 할 땐 언제. 야 너야말로 장난 아니야? 이 다친 데리러 여기까지 기차 타고 오면 어떡해? 미안해 소리치듯이 말해서. 나 네가 여기 있는 거 좋아. 근데. 네가 여기 오는지 몰랐단 말이야. 나도 너 여기 오는지 몰랐거든. 건물 얘기 미리 말 못한 것도 미안해. 나도 내가 주인인지 최근에 알았어. 참 빨리도 말한다. 아니 나는 탕수육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. 아유 공구는 거다 놔놔 가지고. 내 메시지. 야 너 그거 어? 너 아까도 독일어로 내역했지? 응. 야 내가 너 처음부터 나한테 독일어로 바보라고 흉 본 거 모를 줄 알았냐? 다행이네. 들으라고 한 말인데. 참. 근데 방금 건 뭐냐? 좀 다른데. 변태? 생마? 음란 마기. 뭐 그런 말이야. 아 참. 나 저번부터 말해주고 싶었는데. 콘돔에도 유통기한 있는 거 알아? 야. 조심해라. 뭐해 출발 안 하고. 어. 야. 너는 네비가 말해주는데도 못 가냐? 니가 옆에서 계속 다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듣냐? 내가 말이라도 안 했어봐. 우리 지금 동해바다 갔어. 너 내일 내 차 타지마. 시현이 차 탈 거야. 면허를 따던 거야 지금. 죽을래? 알았어. 알았어 미안해 좀 먹어. 나 줄게 줄게. 어때? 아 맛있네. 야 어디 갔다 왔어? 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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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. 우리 학교에서 봤지? 아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다. 내 돈으로 힘들었을 텐데. 아니야. 난 편하게 있었어. 시현이가 다 했거든. 그래? 응. 다행이네. 들어가서 좀 쉬어. 우리가 마저 할게. 응. 안 그래도 진짜 목도 마르고 피곤하다. 누구 때문에. 아 음료수 줄게. 냉장고에 넣어놨지. 가만히 있어. 내가 할게. 아니야. 넌 고기 꺼야지. 계단 조심해서 갔다 와. 고마워 태희야. 어. 되게 일찍 왔다. 니네가 늦게 온 거지. 셋이 같이 오기로 했었잖아. 난 은태희 부르지 말자고 했다. 경주가 세주랑 친해질 계획 갖고 싶어서 같이 오라고 한 거야. 누가 뭐래. 나도 고경주가 지가 못 온다 해서 데리러 갔다 온 거야. 은태희 좋았겠네. 이사도 도와주러 가고. 혼자 기차 탄다니까 태우라도 가고. 여자들이 원하는 남친 역할 다 해준다.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? 네가 말한 대로 나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이냐? 보여. 그러라고 말은 한 자리니까 잘 해보라고. 들어가서 쉬어. 고기 구워줄게. 아 그냥 줘도 내가 할게. 위험해. 내가 할게. 아 내가 안 나니까. 내가 더 잘 할 것 같아서 그래. 한 번 해버렸다. 안 됐네. 우와. 고마워. 자 이거랑 먹어. 고마워. 자. 아 정말 좋아. 포커 없냐? 수지 포커 줘야지. 챙겨놨지. 여기 있습니다. 땡큐. 응. 술 뭐 줄까? 아 난 아무거나. 좋아네. 엄청 많으니까 마음껏 마셔. 너 주량 인피니티라며. 어? 인피니티 그 표현은 경주만 쓰는 건데. 너 어떻게 알았어? 그 나 고경주 가끔 만나잖냐.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야 가끔이라면 어떡하냐. 언제까지 썸먼트 할 거야? 뭐래 채수지. 잘 됐으면 좋겠는데. 경주 오늘 못 와서 되게 속상해하고 있어. 에이. 나중에 세주랑 단둘이 또 오겠지. 그치. 수지야. 고기 그만 먹을까? 아 와인 더 마실래? 그래. 야 채수지 왜 이렇게 섞어 마셔. 불안불안하다. 야. 야 이 와인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내가 따줄게. 야야야. 조조조조조. 아 내가 한다고. 따보고 싶다고. 내놓으라고. 수지 첼로 하니까 손 다치면 안 되거든. 그래서 젓가락도 오래 사용하네. 아 그렇구나. 너네 되게 친하고 자상하다. 아. 재수지 너 그만 섞어 마셔. 누구 힘들게 하려고. 내 맘이거든. 유난이지. 내가 손을 많이 쓰니까. 미샤닌 내가 쉽게 피곤해지거든. 좀 뭐 그려들어도 이해해줘. 아이고. 반가워. 근데. 너는 언제부터 친구야? 아. 불알 친구. 아이고. 아이고. 니가 쓰는 표현이잖아. 내가 쓰는 거랑 니가 쓰는 거랑 다르지. 아이고. 또 싸운다 또. 자. 고마워. 듣기 그랬음 미안. 아니야. 자. 암튼. 남녀 사이에 그냥 친구는 없는 법인데. 이상하게 우리 셋은 안 그래. 하. 니네들 부럽다 야. 나는 중고등학교 친구가 별로 없거든. 음. 우린 중학교 때 미술학원에서 처음 만났어. 아. 아 역시 너 미술 배웠었구나. 그럴 줄 알았어. 아빠. 아니 뭐 그냥.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고. 아빠 구속되고. 학원 애들이 나 완전 무시했었거든. 힘들었겠다. 힘든 걸 알아? 응? 아니. 평범한 애들은 대부분 모르니까. 암튼 그때 시연이가 내 편 들어줬어. 세주도. 네. 그때 길 뭐하러 해. 우린 셋이 뭉치기만 하면 미운 애들 골탕 먹이면서 놀았다. 야. 그만해라. 그때 보조강사 미대생 언니가 있었는데. 뭐 그런 얘기래. 좀 예뻤거든. 근데 언제부턴가 날 티나게 질투하는 거야. 그 언니 남친이 학원에 왔다가 날 보고선. 그 언니한테 너보다 훨씬 예쁜 여학생이던 말 한마디 했단 이유로. 또 시작한다 재수없는 얘기. 그래서 어떻게 했게. 얘네 둘이서 그 언니 꼬시기 내기랬어. 아마 시연이가 먼저 하자고 했을걸? 뭐 중3이면 솔직히 남자잖아.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. 야. 그만해. 지나간 얘기를 뭘 자꾸 하냐. 알았어. 그만할게. 시연이 중학교 때도 그림 잘 그렸지. 나 사실 저번에 시연이 집 갔는데 거기서 얘 그림 봤거든. 야. 무슨 소리야. 시연이 그림 그린 거 진짜 싫어해. 어? 우리가 제일 잘 알지. 누가 알겠어. 미술 시간마다 그리란 거 안 그리고 낙서해가지고 얼마나 혼났다고. 야. 시연이가 미술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. 아 아닌데. 양로원에서 할머니들이 도자기 만드는 시간이 있거든. 거기서 시연이 그림 되게 인기 많아. 시연이도 그려드리면서 되게 좋아하고. 저번에는 그 개나리 그림을 그렸는데. 자꾸 뭔 소리 하냐. 나 그림 싫어. 졸라 싫어해. 우리 같은 애들 어릴 때부터 전 과목 과외하고 학원 다녀. 그래서 다닌 거야. 근데 좋아하겠냐. 아. 거봐. 넌 뭘 그렇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. 나 먼저 들어갈게. 경주랑 통화도 해야 돼서. 괜찮아? 응. 안 취했어. 왜 그러냐 근데. 뭐가? 네가 헷갈리기 시작했어. 네가 원하는 거 시연이가 쟤랑 차고 차버리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부모님은 계속 제주도에 계시고. 그래서? 그렇게 가고 있는데. 왜 내 눈엔 네가 회방을 놓는 거 같냐. 웃지 말고 답해. 시연이 게임에 충실한데. 왜 그러냐고. 시연이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건지. 우리한테 연기를 하는 건지. 너도 나도 모르는 문제야 이제. ㅇㄴ. 나 가지마. 여기서. 나 가지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